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희망팔이 오지네 싶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성공을 남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천부적 재능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야 노력도 재능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야 그건 그냥 걔가 운이 좋았던 거지 이렇게 아예 성공과 자신 사이에 벽을 칩니다. 그런데 성공은 남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는 그냥 여러분이 지금대로 살기만 해도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자기개발 영상 찾아보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인드와 태도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내 이야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읽었던 수많은 책들과 우리보다 먼저 성공한 타이탄들이 그게 맞다라고 증언합니다. 타이탄의 비밀노트 오늘 영상에선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 차이 없음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사실 한 가지만 깨달으면 인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우리보다 별로 똑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다.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보다 더 똑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똑똑함은 성공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똑똑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즉, 약간의 상관관계는 있을지언정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 좋으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똑똑한 사람들은 아이디어만 잘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문제점과 잠재적인 위험까지 잘 생각해냅니다. 그러니 실천은 못하고 맨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누가 자기랑 비슷한 아이디어로 성공하면 아,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똑한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좀 둔하고 때로는 멍청해 보일 정도로 단순한 것도 일반적으로는 단점이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일단 실행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중에 대학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분들이 많다는 게 지식이나 교육 수준과 성공이 별개라는 걸 증명합니다. 요지는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가 성공한 사람들이 나보다 똑똑한 건 아니다 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잖아. 그냥 잡스가 더 똑똑한 거야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스티브 잡스 말고 다른 사람들도 봐봐야겠죠? 타이탄의 도구들을 쓴 팀 페리스는 세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오랜 기간 인터뷰하고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재밌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막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슈퍼 히어로처럼 엄청나게 에너지가 넘치게 사업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행동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팀은 이들이 자멸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혼잣말로 부정적인 말을 중얼거리기도 하고 집중 못하면서 자꾸 딴짓하기도 하고 사업이 조금 막막해지면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지극히 평범한 행동을 우리랑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뭐냐? 바로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는 사람들도 내가 만나보니 별것 없었다. 단 한 가지 규칙만을 배우면 충분하다. 그들을 키운 8알은 단 한 가지였다. 성과를 내는 날을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이 만들 것. 팀 페리스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에 오직 한 가지 일에 두세 시간 정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일에서 성과를 내는 날을 늘리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쪼개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쓸 수 있는 두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유튜브면 유튜브, 공부면 공부 뭐가 됐건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을 확보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100%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사용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딴짓도 하고 좌절도 하고 걱정도 하고 우리랑 똑같이 이상한 짓 다 했지만 딱 하나 성과를 내는 날을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아예 망쳤다면 이틀은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점차 온전히 집중하고 성과를 내는 날을 하루하루 늘려나가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항상 정의롭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슈퍼맨처럼 바라보죠. 그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게으름 피우고 멍청한 짓 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과 당신의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성공한 이들은 하루를 실패했다면 이틀은 성공하려는 태도를 가졌을 뿐입니다. 둘째, 끝까지만 하면 된다. 사장학개론에서 김승호 회장님은 경쟁자 이기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자 이기기가 이렇게 쉽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 현재 성공한 경쟁자는 결국 버티고 버텨낸 사람이고 지금도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다. 버티기만 하면 경쟁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힘들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한테만 그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랑 비슷한 문제로 힘들고 있거나 과거에 힘들었었습니다. 그냥 힘든 건 그 일을 하기 위해선 거쳐야 하는 기본 과정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버티는 것조차 못하고 빨리 포기해 나갑니다. 끝까지 버틸수록 노하우가 쌓이고 경쟁자가 줄어드니 버티기만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메가스터디 현우진 선생님의 강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우진 선생님이 한 20대와 이야기한 경험을 말씀해주시는데 그 20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요새 성공하기가 너무 쉽다고 생각한다. 왜냐? 주변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전부 다 생각 없이 놀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조금만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력해도 답이 없는 시대니 어쩌니 해도 정작 주변에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 있던가요? 뭐 하나 시작하면 절대 포기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뭐 자금이 떨어져서 건강이 나빠져서 불가학력적으로 못 버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기 싫어, 힘들어 하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버티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요?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 모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전하다가 겪는 고통이나 문제 정도는 얼마든지 버틸 각오는 되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정도는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틴다의 개념을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버티라는 말이 계속 앞으로 가라는 거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님은 무슨 일을 해도 더 잘할 방법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버틴다는 말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하라는 말이지 진짜 하던대로 그대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와요? 물론 채널 시작하고 얼마 안 되면 원래 조회수가 잘 안 나옵니다.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버티라고 했다고 애당초 콘텐츠가 재미가 없어 내가 봐도 재미가 없어 그런데 계속 만든다고 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가끔 달리는 댓글에 부정적 내용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좀 더 바꿔보기도 하고 내가 시청자 입장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재미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도 좀 해보고 이렇게 발전하면서 반복하는 게 버틴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요식업을 해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하던대로 버티자 버티자 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남긴 음식 보면서 이 음식은 많이 남겼네? 맛이 없나? 라고 생각하고 음식 맛도 개선해보고 잘되는 식당들 찾아가 보면서 우리 식당이랑 다른 게 뭐지? 찾아보면서 노력하는 게 진짜 버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데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단 버틴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기억하세요. 버틴다는 멈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유는 뇌의 가소성입니다. 뇌의 가소성이 뭐냐? 우리 뇌가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뇌와 뇌에서 나오는 지능 같은 능력치들이 선천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얼마든지 개선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뇌의 가소성에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면 제 시청자가 많이 시청하는 채널이 나옵니다. 제 채널 시청자분들이 많이 시청하는 채널은 지식인사이드, 하와이 대저택, 켈리최 이렇게 자기개발 성공에 관련된 채널을 많이 보십니다. 이렇게 성장을 위한 유익한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뇌는 점점 성공에 맞춰 변합니다. 그냥 오락성 콘텐츠만 보는 사람들보다 지식도 마인드도 성공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채널들을 보기만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성공에 최적화된 도구를 갖고 시작하니 뭘 해도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거기에 뇌의 가소성이 우리를 성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역방향성 때문입니다. 역방향성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자기개발 영상, 책 찾아보시고 미라클 모닝하고 뭐가 됐건 좋은 습관 하나라도 더 가질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뭐하고 있죠? 쇼츠, 릴스에 한참 빠져서 성장과 성공에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콘텐츠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오락성 콘텐츠를 자주 보다 보면 뇌가 도파민 중독에 빠져서 자꾸 더 짧고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콘텐츠만 찾게 됩니다. 유익하지만 지루한 장편의 책, 강의, 콘텐츠 같은 건 아예 쳐다보기도 싫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뇌가 점점 멍청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뇌의 가소성을 역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앞서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도 가끔 쇼츠, 릴스에 빠져있어서 뜨끔하시는 분 계시죠? 괜찮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콘텐츠를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의미 없이 낭비해버린 시간에 죄책감을 느끼고 아까워할 줄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왜 잘못된 건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정리하면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에겐 뇌의 가소성이 좋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반면 의미 없는 오락성 콘텐츠만 접하는 사람들에겐 뇌의 가소성이 역방향, 안좋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잠재적 경쟁자들이 뇌를 다운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뇌는 계속 변화합니다. 내가 어떤 자극을 넣어주고 어떤 환경에 머무냐에 따라 그에 맞춰 변화합니다. 환경을 점검해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콘텐츠, 쓰고 있는 시간,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은 뇌의 가소성을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게 하는지 역방향으로 작동하게 만드는지 확인해보세요. 이것만 바꿔도 생각보다 쉽게 인생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이탄의 비밀노트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여러분과 성공한 사람들 사이엔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런 유익한 자기개발 콘텐츠를 찾아보고 계신 여러분의 뇌는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들과 여러분 사이에 벽을 치지 마세요. 스스로 한계를 두고 난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스스로 되새기며 자신감을 가지세요. 제가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지만 이 영상을 10만명이 본다고 10만명이 다 성공할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 이렇게 백날 강조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진심으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타이틀을 단 이유는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진심으로 믿어야 성공을 위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도전을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 여러분은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믿고 지금부터 도전을 시작하실 여러분은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댓글로 직접 선언해보는 것과 안하는 것의 마인드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